저번에 혈액순환과 염증에 대해서 제가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죠. 방송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좀 심화를 해서 강의를 해 볼게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에요. 저번에 다시 볼게요. 다리의 혈액순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게 이 영상이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리에서 올라가는 혈전. 혈전이죠. 그렇죠? 이렇게 덩그려져서 올라가는데, 이 혈전이 단순히 다리에서 생겼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그걸 좀 심화를 해 볼 수 있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방송을 해 볼까요? 염증을 없애기 이전에 우리가 혈액순환 체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장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심장에서 어떻게 해서 그 혈액순환이 되고 거기에 집중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모른 상태에서 하면 떰을 떠거나 이렇게 하고자 하면은 잘 몰라요. 제가 심장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즘 인터넷이 좋아서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자료를 가져온 심장 사진인데, 이미지 그림이죠. 그렇죠? 이 심장이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공급이 됐다, 정맥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잘 모르면은 숙돔을 하더라도 염증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은 굉장히 염증을 제거하는데, 염증을 제거하는 숙돔을 뜨는데 스킬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간상동맥이죠. 이게 보통 사고 많이 나죠. 이 간상동맥이 이렇게 들어와서 해소될 때 이 간상정맥으로 해서 이게 해소되는데 이게 안되면 문제가 있는 거야. 간상동맥이 이렇게 해소될 때 이 간상동맥이라고 해서 뇌로 올라가고 팔로 올라가는 혈관이에요. 회복을 보시면은 이건 잘 안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께요. 이게 자심실이죠. 이게 심방이고. 이쪽이 심방이고 이쪽이 심실이에요. 펌핑을 하면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이 심장으로 나가는 피의 순환도를 확실하게 모르면 뜸을 어떻게 떼야 되는지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동맥이 공급되는 건 다 알아요. 대충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를 아는데 동맥으로 공급되었다가 정맥으로 다시 내려오는 이 정맥이 콩팥으로 가냐 이거죠. 이것도 혈액이 오염되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궁금했었는데 해부학을 모르다보니까 그리고 또 의사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꾸준히 하다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는 동맥이 이렇게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팔 다리도 이렇게 정맥이 해수대가 들어와요. 해수대가 들어오면서 여기로 들어와서 이게 우심방으로 가는 거예요. 우심방. 우심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콩팥을 여기는 콩팥을 거쳐서 올라오죠. 이것도 이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리고 이 안에는 격백이 있겠죠. 얘와 위에서 흘러들어오는 정맥하고 밑에서 콩팥을 거쳐서 올라가는 정맥하고 그 격백이 있어서 이렇게 빨리 우심방으로 빨리 들어가겠죠. 그거를 볼 수 있는 해부학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미지를 심장이 어디 갔더라 이 심장을 그냥 여기로 옮길게요. 이따가 다시 찾을 때 이거는 뭐냐면은 심장 그림을 이걸 좀 이렇게 알기 쉽게끔 방향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혈류방향을 보이죠? 이게 심장이에요. 그 여기 보면 정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위에서 그러니까 뇌나 팔로 갔던 그 혈액이 치안이 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에는 같이 만나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왜냐면은 이 신방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 신방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진공이 생기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심방입니다. 이거는 우심실이고 이거는 자심방이고 여기 이제 자심방이에요. 얘가 한 번씩 수축을 할 때 이게 쫙 빨려 들고 이렇게 딱 보내는 거죠. 그리고 피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모여 여기서 정맥이 모여서 얘는 콩팥을 걸러지 않는 저거예요. 이거는 한의학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 왜 얘는 콩팥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들어올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설명을 하자면 한의학이 있어요. 그걸 한의학적으로 관점에서 바라보고 설명을 하면 굉장히 설득력 있고 일리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머리나 이런 데서 해시되어 오는 피가 이렇게 들어온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콩팥에서 밑에서 다리, 발 이런 데서 이제 걸러가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염증이란 말하고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동맥이 위로 공급이 돼서 정맥으로 해서돼서 위로 내려올 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걸러주는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걸러주는 장치가. 이 혈액을 걸러주는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염이. 근데 여기서는 걸러서 올라오잖아요. 피가 깨끗한 게 와서 얘와 믹스가 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 정맥과 맑은 정맥이 믹스가 돼서 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폐. 이거는 우측인가요? 이게 우측이네요. 우측 폐로 가서 조율이 되고 이거는 좌측 폐로 가서 조율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오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위의 피가 걸러서 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걸러서 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걸러서 오지 않는 이유는 한의학. 아까도 제가 했지만 한의학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고 순환에 대해서 염증과 순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까 제가 여기 약간은 오염이 있다고 했죠. 서로가 이 믹스가 되면은 근데 믹스가 되면 어느 정도 상세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 혈액이 맑아요. 맑기 때문에 이게 폐로 가면은 숨도 높은 혈액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머리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이게 내려오는 피가 잘 안 되게 되면은 오염이 더 심화됩니다. 순환이 잘 안 되면은 왜 그러냐면은 피가 올라갔다가 순환이 쫙 돼서 내려오면 찌꺼기가 덜 내려오죠. 근데 이제 머리나 팔다리 이런 데 순환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손 같은 데서 대상포진이 일어났다. 피부 염증이 일어났다. 어딘가 팔에 특히 우리 팔꿈치 같은 데는 각질지죠. 그런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상처가 나거나 어떤 저거가 있게 되면은 특히 피부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은 염증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피가 해소될 때 피가 해소될 때 오염이 훨씬 많이 돼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오염이 돼서 들어오더라도 이 밑에서 순환이 잘 돼서 신장을 잘 거쳐서 오는 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세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율을 통해서 조율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손이나 얼굴이나 머리에 부서름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순환이 안 돼 잘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게 신통치 않으면 영양가가 없는 피가 공급이 되면은 부서름이 나오고 뭐 이렇게 대상포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훨씬 오염이 된 피가 이렇게 모인다는 얘기에요. 염증 농도 수치가 높아지겠죠. 그죠. 근데 이 염증 수치가 높아져도 얘가 순환이 잘 된다 그러면은 이 캄프라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순환이 되면서 다시 이게 순환이 밑으로 되면서 이 정맥을 대서 다시 올라올 때 그래서 이 그 순환 메커니즘을 동맥과 정맥 동맥과 정맥 사이에 순환 메커니즘이 좋아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염증이 덜 일어나려면은 피부가 일단은 순환이 잘 돼야 되겠죠. 손, 팔, 다리 이런 데 순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처가 났다 골맞다 이러면은 이 혈액은 오염이 돼서 들어올 확률이 일반 건강할 때보다 훨씬 높다는 거에요. 이게 젊었을 때는 혈관이 탄력이 있거나 이렇게 피부가 탄력이 있기 때문에 팡팡팡 돌아가니까 문제가 생기지가 않는데 재생률이 높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나이가 생기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이게 점점 압박을 받습니다. 이게 끈끈해지는 거에요. 동맥은 공급되는데 머리에서는 스트레스 열나게 받으면은 다 당뇨 후 찌꺼기가 많이 생기죠. 그 찌꺼기가 이 피로 많이 들어오는 거에요. 노름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음 어떤 압박감 그나마 노름은 그래도 쾌락이라도 있으니까 중독이 된다고 그러지만은 스트레스 압박성으로 오는 직업 압박성 어떤 생활의 압박성이 오게 되면은 이 순환이 문제가 있으면은 훨씬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서 뻑뻑해지는 거에요. 그래서 그 앞 처음에 보여진 영상에서 이미지 순환 영상에서 여기 다리의 혈관에 보면은 염증 등거리가 보이죠. 혈전이 달러붙고 그게 시발점은 여기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스타트는 여기 있다는 거에요. 물론 찌꺼기가 내려오면서 찌꺼기가 내려오겠지만은 그게 덩어지는 건 여기서 덩어리가 시작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폐로 들어가서 재생이 될 때 조율이 될 때 피가 떡직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 순환은 항상 여기는 순환이 좋아야 돼요. 다리 다리 좋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머리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순환율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 해전률이 떨어져요. 치안 되는 게 그거는 기계를 아시는 분은 금방 아실 거에요. 유체 역학을 공부하셨거나 그런 분은 금방 수압 관리 수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순환이라는 게 여기가 만약에 머리에서 귀도 있고 콧구멍도 있고 입도 있고 있는데 그 안에 비강이라는 부위가 있죠. 비강이라는 부위가 있고 그 안에 압력을 받습니다. 그 압력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압력이 머리에서 받으면서 혈관이 평창되면서 뇌출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풍사고 라고 그러죠. 머리는 팔다리에서 염증기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치료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머리는 무조건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순환율이 높아요. 얘가 염증기가 생기든 뭐든 염증기 팔에서 염증기 생기가 일로 해소가 돼 가더라도 얘가 순환율이 높으면 그만큼 잘 빨려 들어가는 거죠. 찌꺼기 같은게 뭐 오염된 것들이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좋아야 되는 이유가 염증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증을 그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걸 사멸을 잘 시키는 것은 숙에서 나오는 숙진 숙진이 굉장히 좋아요. 혈액에 그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라든가 이런거 사멸을 시키는 것 그래서 숙돔을 떨 때 대상포진이나 뭐 이런 상처가 있는 부위에 가면은 숙진이 닿으면은 따끔따끈하고 쓰라리고 하는 느낌이 그런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항진 효과가 있을 때 항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떰을 떼면은 여기서 펌핑을 80 멱박이 80분을 통과하겠죠. 팔다리 손이나 이런데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그 혈류를 세균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숙진의 효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떰을 떨면 열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혈관을 평창시키고 막혔던 것을 녹여서 떨어지니까 이게 회전율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오염이 머리에서 오는 팔다리 아니 머리와 팔에서 상단에서 오는 혈액은 오염되더라도 얘기가 순환이 좋으면 상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순환이 되고 염증력 문제가 안 생기고 자가 면역이란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병명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습돔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습돔을 떠는 방법을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중에 한 번씩 여기 이렇게 떰을 떠주는 거예요. 심장에 떰을 떠주면 관상동맥은 팡팡 돌아가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육이 수축력이 원활하게 되죠. 머리하고 떰을 떠주면 얘를 통제를 하는 것은 얘가 통제를 합니다. 우리가 초상 집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머리가 싹해지면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몇 초간 그게 여기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심장이 건강하려면은 얘가 좋아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정맥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심방에서 펌핑을 할 때 이렇게 빨리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정맥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의학을 공부하시면은 답을 찾습니다. 저는 답을 알고 있지만은 지금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다시 심장 그릇이 나오죠. 이제 좀 이해 되셨죠? 밑에 볼게요. 위에는 밑에 볼게요. 위에는 이걸 단면을 잘라내 잘라낸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피가 역류하거나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씩 수축할 때마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더라 있었는데 무슨 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게 위장이 되어 있어요. 위장 위장에도 역류 못하게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건 혈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동맥으로 공급이 돼서 동맥으로 공급이 돼서 동맥으로 공급이 돼서 다시 해소가 될 때 얘를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콩팥을 거치지 않는 혈액이에요. 그런데 머리에 스트레스 엄청 심하고 이러면 떡이 돼서 내려오는데 혈전이 찌꺼기가 밑에 가서 이게 안 좋으면 이게 가처가 지내기 때문에 침착이 되면서 혈전에 찌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당연히 여기도 혈액순환 머리 숙돔을 떠서 여기 그 퇴임을 해 줘야 됩니다. 혈관에 퇴임을 해 줘야 되고 제가 인터넷에 혈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제가 이쪽이죠. 그죠? 여기는 무조건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많이 떠야만이 일단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뇌에서 내려오니까 걸러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 다리 뒤에 성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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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건이 아니고 무서운 그게 있어 역류를 말아주는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우심방에서 다 패러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너무 방 좀 길게 하면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염증은 혈액순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는 당연히 트임을 해줘야 되고 얘는 콩팟에서 피가 항상 걸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은 거 어느 나이가 되면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은 거는 콩팟으로 순환이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얘는 끊임없이 뜸을 떠지면 회복이 된다. 그리고 자가 면역이라는 것은 시발점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떡지는 거 원인이 아니고 동기부여를 그러니까 어떤 혈전에 문제가 생기 혈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약간 그 얘와 얘와 만나면서 만나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서 생기는 게 그러니까 얘가 제일 영향을 주는데 혈전이 제일 영향을 주는 것이 어디예요? 머리 그 다음에 팔다리 같은데 대상포진이나 피부염증이 일어나면 당연히 세균과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콩팥에 사구체 통과를 하는 데서 있는 거예요. 이해를 되신다 모르겠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